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축제들을 소개할 거야 놀라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 첫번째는 스페인의 토마토 싸움 축제 맞아 정말 토마토를 싸워 이 축제에 참여하면 빨간 토마토를 마음껏 던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유쾌해 보이지 두번째는 중국의 드래곤 보트 축제 하는 날 온마을이 모여서 드래곤 모양의 보트로 경주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모습이야 보트 위에서 함성을 지르며 힘을 합치는 모습은 진짜 멋있을 거야 세번째는 일본의 니코니코 축제 이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대형 마스크를 쓰고 즐겁게 춤을 추며 거리를 채우는데 정말 이상하고 재미있어 보여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공주물 축제 여자들이 꽃으로 장식된 보트에 올라타서 강을 따라 이동하는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일 거야 인도네시아 풍경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이런 축제들 너도 가보고 싶지 않니?